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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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cantica. 안녕. 안녕. 고춧가루 끓이는 고춧가루 nor بين 그래서 그때kg먹으러 왔다 끝날 때까지 소짐하더만 상의 92만원 차는 나야죠 근데 오늘 연한게 하나도 없네 똑같네 그르래 7월달부터는 가격이 오른다는데 매콤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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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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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얀색 생선은 뭐예요? 방어? 아, 이게 방어 방어만 음, 방어인데, 육수가 쫄깃하니 방어 쪽이 쫄깃하다니 이제는 먹으면 더 맛있어 응 인테불어 요즘에는 이 뇌미가 많았거든 인테불어는 이게 더 크지 응 근데 시속은 여러 대인 같은데 물론 먹을 수 없더라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썰었어 안에서 열리고 더 많이 썰어 고기, 육고기 칠은 약간 던지게 핸드폰, 아이폰으로 갖다야되요 설탕에 porte나 대게도 예전에는 시나범보다 맛있네요 이게 그때는 깍게 됐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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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진짜 차가워 많이 차다 완전 찬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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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안 나는데 네 진짜 맛있어 찬데 구역 찬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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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찬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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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 너무 차가워요 문제나 너무 차가워요 왜 이렇게 차가워요 진한 분이라 자꾸 이런 거 먹는데 차다고 해야 되나 네 맛있다고 하네 왜 이렇게 봐줍니다 멍떠리 고춧가루 닦으면 좀 맛있겠지? 따뜻해야 맛있는데 차 너무 차 원래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보내고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 하나 더 주세요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 차가운 소스가 있으면 처음부터 분데로 가져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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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情 업적 계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앗 그렇죠 Skills 이렇게 다 quite 이런건 좋은데 돼지가 너무 찬물이에요 방송은 식하네 너로 먹으면 너는 매일 먹고 살았다고 틀러지지 않나? 틀러지지 않나? 애들 땡그네 너무 싶어서 맛있어 보세요 세지는 다 먹었나 모르겠다 그렇게? 전화해보지 계목에도 핸드폰 채우고 걔가 전화받으면 좋겠다 다리 미안하게 먹자 딱히 다시 전화해보았 미안합니다 다리가 불안합니다 얘가 따뜻한 맛이 없네 그러니까만 잘 먹어야지 적당히 먹어야지 소금이 없어져 자기만 안하노 동물이 넘쳐버리는거구나 동물이 넘쳐버린거 이쁘다 소금이 소금이 오늘의 전통한 식물은 아주 매운 저녁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간식으로 지나도 안맞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오늘 또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찍고 계십니까? 네. 이거 여기 다 칼집이 되어 있는지 아는데 사람 풀어져가지고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차가워? 제가 원래 기념정도 차갑게 나오는데 네. 배워서 어떤 일까요? 배우는 거 좋거든요. 제가 조금 배워도 좋아요?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덜 배워줬구나. 기본적으로 차게 한거죠. 당신이 뭐 더 경력이 좋은거죠? 왜냐하니까 저 사람들은 서민에 한두사람이거든요. 사이즈가 더 좋고 사이즈가 더 좋고 귀요네. 제가 마음을 감상하시면 더 맛있다. 고기. 고기. 고기보기. 고기. 고기. 고춧가루 여기가 너무 고소해요 다른 맛은 엄마는 다 떨어졌다 진짜 개인 아이템을 넣어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다 온도 먹고 다 자주 온다고 배웠을 때 제가 직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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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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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게도 하나 먹어야지 장려까지 다 올라 장려프고 먹을래? 양쪽 장려프고 나는 손 아껴면 돼 음 아주 아껴돼 대게가 더러운 거니까 따뜻하게 먹고 싶은 거 따뜻한 게 따뜻한 게 따뜻한 게 아, 이것도 뼈 쓰고 이제 군만네 지금이나 벌써 맵지니? 응 지금 한 번에 먹을 거 같아서 가까이 한 번씩 드세요 따뜻한 게 따뜻한 게 뭔가 빠진다고? 대장물이? 응 물이 다네 아, 맛있는데 빠져야 돼 응 따뜻한 게 고추냉이 올라왔는데 맛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야외 담당입니다 야외 담당 야외 담당 맛있어 고소한 끝까지 안 보고 그냥 밥물이 있으면 알고보니까 중국사람이었어요 카드로울 때가 여기가 어짠져 고기를 쳐줘야 돼. 육회 맛있어. 육회 맛있어? 육회 처음. 여기서 처음 먹는데. 맛있는데.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. 두 배가서 육회 먹은 지 모르는데. 안 먹었다고. 고기를 쳐줘야 돼. 육회 맛있어? 육회 맛있어? 맛있어. 야 맑어. 앗. 육회uo. 육회색. 육회고 Prompt. 육회. 육회. 그럼 내가 고기를 안 덮었어? 응, 내가 둘이 같이 먹으려고 사 왔다니까 큰 사람만 덮으면 되지 나무새리 양념장 대문드 스프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상한 거 다 닦아갈 수 있는 줄 알아서 더 맛있지 맛있어 견딜해보는 게 뭐지 겨울 한 번 더 안 먹어서 견적이 좋지 이쁘게도 적어버렸는데 정말 이중에도 적어버렸는데 먹기도 못하고 있잖아 먹기도 못하고 있잖아 두 번째 오니 발똥을 하시더니 세 번째 오니 우와 다 괜찮은데 아우 뽕 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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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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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가 짱가서 먹을거에요 줄까 이거? 이렇게 speak 네 음 음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